현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척, 스트레스로 인해 지치고 피곤한 간 건강을 위해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과 함께하세요. 실리마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간 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과 판토텐산 최적의 복합기능성 포뮬러 브로콜리, 울금, 동충하초, 이노시톨, 나이아신, BCAA, 콜린 등 다양한 부원료 성분 함유까지 밀크시슬 추출물의 실리마린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 간 세포 재생을 촉진 항산화 기능으로 간 손상 방지 간 독성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간 기능 검사에서 GOT, GPT의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경천 추출물의 함유로 현대인들의 간 건강에 도움을 1일 2회, 1회 일정 꾸준한 섭취만으로 건강한 간으로 활기찬 하루를 에터미 홍경천 밀크시슬